김상수 씨는 작은 트럭으로 용다리를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의 트럭 조수석에는 언제나 그의 아내가 타고 있습니다 남편 일을 돕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의 아내는 뇌졸중으로 인해서 몸을 전혀 쓰지 못하는 심한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씻기고 먹기고 입힙니다 그녀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이유도 있지만 아내를 너무나 사랑하기에 그렇게 매일매일 김상수 씨는 아내를 옆에 태우고 다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내로 인하여서 돈을 덜 벌고 또 힘은 힘대로 들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김상수 씨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한 성과와 진보가 있었습니까? 요즘 사는 것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아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제목이 별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가치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성과 중심의 가치와 관계 중심의 가치입니다 김상수 씨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는 아내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는 병든 아내일지라도 같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하박국 선지자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어떤 것보다도 중시합니다 그래서 성과나 진보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계시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다고 외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나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농산을 만드셨고 그 에덴 나무의 중심에 영생하는 생명나무를 심으셨습니다 에덴 농산은 사랑, 생명,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에덴 농산을 만드셨다 생명나무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랑과 생명과 기쁨을 영원히 함께 나누자는 초대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안식, 관계를 거부하고 무엇인가를 더 얻으려고 사탄을 따라 나섰습니다 사탄은 관계의 가치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사탄이 말합니다 무별들 위에 나의 자리를 좌정하리라 그리고 지극히 높은 자와 내가 겨루리라 사탄은 언제든지 자기가 최고가 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자기의 적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과 겨루겠다는 그 마음이 하나님까지 적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관계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남이 죽든지 말든지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 이득만 챙기면 됩니다 그런 사탄을 따라 나선 나는 무엇인가를 얻어야만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최초의 범죄는 동생 아베를 죽인 가인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가인은 자기의 제사가 연락되지 않는 것에 화가 나서 아베를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이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소유와 획득입니다 소유와 획득 무엇인가를 얻어서 내가 소유하겠다 그러므로 그것을 얻지 못할 때는 언제나 화가 나 있습니다 그래 가인이 추구하는 것은 성과 중심의 가치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나타나서 물으십니다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그러자 가인이 말합니다 내가 아우를 돌보는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돌보는 자 바로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소유와 획득에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 관계가 얼마나 돈독하고 중요한가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시고 그렇게 운영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합치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중시하는 것을 내가 중요하게 생각할 때 비로소 나의 삶도 점점점점 풍성하게 됩니다 한 해를 되돌아 봅니다 당연히 힘든 일 원치 않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좋은 일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좋은 일이 다만 나쁜 일은 아픔으로 남아 있고 내가 원하는 일은 여전히 미해결로 남아 있어서 내 마음이 불만족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학자가 얘기했습니다 하루를 무사하게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489가지의 위험을 피했다는 뜻이다 우리들은 그냥 나한테 위험이 없는 줄 알고 왔다 갔다 하지만 그 사람을 나도 인식하지 못하는 위험이 무려 500개 가까이 하루 내가 그걸 피한다는 얘기입니다 저절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하루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20만 원씩 버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환자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숨을 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공호흡기에 도움을 받습니다 하루? 얼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숨 쉴 때마다 정말로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온 우주만물을 만드시고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심이 좋다고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소통하라는 뜻입니다 좋다에 해당되는 히브리오 토부는 위대하다, 놀랍다, 완벽하다,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이것으로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러면 존재 그 자체는 위대한 것이고 놀라운 것이고 완벽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만들어내고 그 이전의 존재 자체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생명 그 자체가 우리가 장애인 친구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 출발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존재는 어떤 당위보다도 앞선다는 것입니다 존재는 어떤 당위보다도 앞선다 어려운 말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들은 사람들에게 너는 사람답게 무엇인가를 하라고 성과가 있어야 되고 무엇인가를 이루어내야 한다고 그래야지 그 존재 가치가 생긴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장애인 친구들은 그냥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소비만 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존재 자체는 토부하다 위대한 것이다 놀라운 것이다 그래서 어떠한 당위보다도 존재가 앞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바울을 통해서 공고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어떤 존재도 당위보다 앞선다는 그 뜻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무엇인가 가져야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알 때 그 깊은 뜻을 알 때 기뻐할 수 있고 그다음에 감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당부하시는 데는 그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감사는 기쁨과 더 큰 감사를 낳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잃어버렸던 사탄을 따라 나서서 잃어버렸던 에덴을 회복하는 찾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만물에 심어놓으신 그 복들을 내 앞으로 불러모으는 위대한 힘이 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봅니다 그 사람이 맨날 투덜거리고 화가 나 있고 불평불만에 가득 차 있습니다 못마땅해 합니다 그 사람이 좋습니까? 아니면 늘 감사하고 웃고 그런 사람이 좋습니까? 감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온전하게 보존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이 병이 들었습니까? 그것은 깊이 생각하십시오 기뻐하지 않냐고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존 베이커 목사는 감사요법이라는 책에서 감사하지 않는 것은 영적인 문제라고 하였습니다 온전하게라고 하는 것은 토부, 좋다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의 그 토부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내가 회복되고 싶으십니까?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때 감사하는 사람의 삶에는 에이레네의 복이 보장되기 시작합니다 만물들은 태초에 하셨던 그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좋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때되면 예쁜 꽃을 피우고 때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그 예쁜 단풍과 보석 같은 눈송이를 그냥 만들어냅니다 물이 있습니다 이 물더러 고맙다 사랑한다 이렇게 되면 이 물이 육각수가 된다고 합니다 육각수는 몸의 이로운 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엊그저께 첫눈이 내렸다고 하는데 첫눈의 눈꽃송이의 결정체는 어떤 것이든지 육각형입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물들은, 눈들은, 물들은 하나님께서 좋다, 아름답다, 사랑스럽다 토부라는 말을 기억하고 저절로 육각형의 결정체를 만들어냅니다 저절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반응한다는 뜻입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관계보다는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성과를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고 그래서 비대하여서 그의 삶이 시대를 져버립니다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부른다고 했죠 감사는 에덴 농산을 회복한다고 했죠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 생명, 기쁨이라고 했죠 김상수 씨는 아내를 돌봅니다 그 말도 못하는 아내 맨날 돌봄을 받아야 하는 그 아내의 눈빛은 김상수 씨에 대한 고마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소통으로 말미암아서 그 부부는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생명, 기쁨이 그 안에서 태어나면 그런데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못마땅해 합니다 자연히 사랑, 생명, 기쁨은 사라지고 그의 삶은 시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TV 프로그램에서 실험을 하였습니다 같은 소소에서 퍼낸 밥을 세 통을 담아서 볼 때마다 한 통에는 사랑한다, 고맙다는 말을 하고 한 통에는 싫어한다는 말을 하고 나머지 한 통에는 무관심으로 대했다고 합니다 그거 보셨죠? 한 달 후에 변화 사랑한다는 말을 들은 밥에는 달콤한 술 향기가 나고 꿀떡 무관심한 말의 밥에는 더러운 곰팡이 험한 욕소를 들은 밥에는 시커먼 곰팡이가 피어오르면서 가장 역겨운 악취가 났다는 것입니다 밥, 나름대로 요만한 생명력이 있죠 우리 인간들은 왜 위대한 것이냐 하면 가장 생명력이 왕성하고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에게 상대방에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말을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가는 사람이라도 거기에서 못마땅해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그 관계가 사랑, 생명, 기쁨이 찾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휴렘 박사는 호호포노포노법으로 반목과 질시로 가득한 하와이 정신병원을 3년 만에 정상화시켰습니다 휴렘 박사 그런데 이 호호포노포노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대단한 법이 아닙니다 첫째 모든 문제는 내 책임이라고 받아들입니다 지진 났습니까? 그것도 내 책임입니다 하다못해 아프리카에서 전쟁이 났다 그것도 내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그 난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가장 내딛어야 하는 첫 걸음은 뭐냐 하면 나를 정화하는 일입니다 나를 정화하는 일, 나를 깨끗하게 하는 일 나 하나가 깨끗하게 한다 그래서 그 난제가 해결될까요? 아니요, 호호포노포노법은 그렇다고 믿고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시행은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미안해요, 용서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이 네 마디를 마음에 담고 삶에서 그 말을 해야 될 때는 꼭 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간단하죠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우리 태반입니다 옛날 부모님들은 사나웠고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깊은 상처라도 그 부모님이 진심으로 딱 한 마디 그때 내가 잘못했다는 얘기만 해도 그 수십 년 묵은 상처가 눈녹듯이 사라져버립니다 나만 그런가? 그럼? 미안해요, 용서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이 말이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는 내가 없어져버립니다 휴렌 박사는 반목과 지시로 가득해서 서로가 서로를 적대하고 파괴하는 거기에서 이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마디, 두 마디, 3년 지나자 모두 다 마음이 다 누그러지고요 반목과 지시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힘입니다 체스터턴이 말합니다 가장 끔찍한 상황은 진정으로 감사를 느끼고 있는데 정작 감사할 대상이 없는 순간이다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무한감사입니다 감사와 기쁨은 우리들이 가진 가장 큰 비밀입니다 자신을 감사의 대상으로 내어주신 하나님 하나님 그 자체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모든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점은 뭐냐 그러면 모든 종교는 그 신을 섬겨야지 복받는다고 가르치지만 기독교는 아니요 우리를 사랑해서 내가 주를 알기 전에 날 먼저 사랑하셨고 자기의 그 엄청나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의 대상으로 내어준 것 자체가 최고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미국에서 따르는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제일 큰 이모 신목사 잘 보고 있어 성사학당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어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분이거든요 제가 끝도 없이 하는 얘기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은 섬김의 대상 이전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감사를 일상화할 때 자신을 깊이 성찰하게 되고 자신은 결코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상하죠? 감사, 미안해요, 용서해요, 감사 이런 거 할 때는 내가 없어지는데 내가 사라져버립니다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고맙다고 그러고 상대방을 생각해서 미안하다고 그러고 용서를 구하는 내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가장 나다운 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감사의 힘입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밤 광경이 나올 때 하늘에 별이 정말로 많죠 내가 그거를 꼭 한 번 어디 가서 봐야 되겠는데 그거를 볼 때마다 저는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 엄청난 별들, 지구는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먼지에 같은 지구를 만들기 위해서 그 엄청난 별들을 부산물로 만드셨다는 걸 생각할 때 똑같습니다 나라는 존재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개구리, 참새, 그 수많은 것들을 만들어내셨습니다 나는 절대로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될 때 나는 모세와 같은 남다른 사명이 있다는 신앙 자각과 함께 어떠한 경우에도 살아남는 긍정적인 자아의식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쓰지지 않습니다 감사는 기쁨을 낳고 더 큰 감사로 이어져 더 큰 기쁨을 생산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퍼져나갑니다 바로 그 힘으로 이 세상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운영하는 가장 큰 법칙입니다 오늘 본문은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가난한 땅에 정착한 이후 처음 수확한 곡식들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행한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오래된 신앙 고백입니다 내 조상은 박랑하는 아름사람으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사람이 우리를 학대하여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킴으로 여하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이용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내가 소유한 게 아니라 거저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여하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의 소산을 만물로 가져왔나이다 감사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은 과거 선조들의 고난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회상입니다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내 개인 노력이나 능력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신앙 선조들의 고난과 물려주신 신앙으로 인한 것임을 명백히 하면서 그에 대해서 무한 감사를 올립니다 이 신앙 고백에는 나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다만 감사하고 있는 나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그것이 오늘 그것이 정말로 전적인 나의 노력의 결과입니까? 그렇게 성실하셨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셨습니까? 저는 제 자신을 봅니다. 아닙니다 제가 누리고 있는 것에 10분의 1도 100분의 1도 저는 제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에 내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감사의 기준이 절대로 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감사하고 내가 어려우면 감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될 때 모든 것이 헝클어져 버립니다 체코 전 대통령 구출라프 하벨이 말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잃으면 자신과 모든 사물의 위치를 정해주는 절대적인 좌표를 상실한다 상대적인 가치밖에 없는 여러 좌표에 자신을 맞추다 보면 필연적으로 인간 존재도 서서히 분열되고 그가 속한 세계도 괴멸할 것이다 타당한 얘기입니다 상대적 가치밖에 없는 여러 좌표들 책에서 제시하고 석학들이 제시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것조차도 안 합니다 그거라도 읽으면 좀 나아지는데 그런 것들 다 없애고 오직 나 이 별 볼일 없는 내가 좌표가 돼서 살아가니까 이 세상을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엉망인 것입니다 감사의 기준이 하나님이라면 감사의 초점은 내 눈앞의 이익이나 현재의 나의 안녕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과 그 시련에 맞춰집니다 저절로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 곧 하나님과의 관계 진보가 있었습니까 이제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까 그보다 더 큰 애는 없습니다 바로 그 사랑과 믿음 관계 위에 나를 세우면 때가 이르며 풍성한 열매를 저절로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별설교에서 약속하셨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많이 맺나니 하나님의 껌딱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신랑 고백과 감사제를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당부의 말씀을 들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하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 위인과 너희 가운데 과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어다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그 감사의 기쁨을 나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오래된 신앙 고백이라고 하였습니다 가장 오래된 신앙 고백 참된 신앙은 시작부터 구제와 나눔이라는 얘기입니다 430년간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난한 땅을 주신 이유도 구제와 나눔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 두 개를 주셨습니다 몸과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주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돌보라는 오늘 본문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두 계명은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여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사랑의 주체는 나이지만 대상이 더 중요함으로 사랑의 주체인 나는 저절로 겸손해집니다 그러므로 나에 대한 생각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조작하거나 조정하거나 군림하거나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공적인 삶을 위한 없어서는 안 되는 두 바퀴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내 삶에 진보가 없었다면 그 원인이 바로 이 두 바퀴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돕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셋째 곧 11조를 드리는 해 내 모든 소상과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 내 성업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레위인은 저를 말합니다 교육자들 교회에서 월급 사 먹는 사람들이 다 레위인입니다 한 해의 추수가 끝나면 모든 소출의 10%를 레위인들에게 가져옵니다 11조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구별되어서 토지를 분배 받지 않고 하나님 일만 하게 하였습니다 레위인들은 그 중에 자기가 받은 11조 중에 10%를 제사장에게 보냅니다 이렇게 받은 11조는 성정관리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생활비로 사용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11조입니다 그래서 제가 월급을 받고 우리 직원들이 월급을 받습니다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에는 땅도 쉬라고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안식년 다음해부터 다시 농사를 짓습니다 2년이 지나 셋째 해가 되었습니다 1년 쉬었으니까 또 소출을 보기 위해서는 1년 더 기들어야죠 그러니까 셋째 해가 첫 해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소출이 생기면 10%를 이제는 레위인에게 주지 않고 고아와 가부와 나우근에게 나눠줍니다 이것이 둘째 11조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신앙생활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내는 11조 외에도 3년마다 한 번씩 11조를 내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추수감사절 때 내야 되는 액수 정해졌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래서 추수감사절에 드리는 모든 감사절에 나오는 그 헌금은 가난한 사람한테 주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서 모든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고 아셨어요? 마더 테레사 효과라는 것이 있어요 하버드대학 의과대학에서 연구한 거예요 마더 테레사처럼 남을 위한 봉사를 하거나 선한 일 하는 것을 보기만 해도 보기만 해도 면역 기능이 크게 향상되는 것을 말해요 보기만 해도 남을 도울 때 느끼는 기분을 헬퍼스 하이라고 해요 남을 도울 때의 심리적 포만감은 며칠 또는 몇 주 동안 지속되고 혈압과 콜로에스테롤 수치가 현저히 낮아지고 엔돌핀이 정상치의 4배 이상 분비되어서 몸과 마음의 활력이 넘치게 돼요 엔돌핀은 직접 암세포를 죽여버려요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생생되지 마셔야 돼요 비장해지지 말아야 돼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 모르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유일하게 하시는 것은 감사 외에는 없어요 그 마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 도울 수 있는 물질도 주신 분도 하나님 그럴 때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세요 너희 중에 분기시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고하는 객가고하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하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져서 어디서나 잘 먹고 잘 살면서 끝도 없이 베풀고도 남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대상으로 내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가장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언제나 감사할 때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과 내 이웃만 드러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덕을 끼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 때 커다란 원활한 바퀴가 되어서 나의 삶을 윤택하고 풍성하게 함을 믿사오니 우리의 믿음대로 되게 하옵소서 백배의 결실을 맺어서 끝도 없이 베풀고도 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